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야. 죽였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또 동놈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그럼 형님. 편하게 해 주장님. 미친놈의 새끼. 왜요? 보라이 새끼야.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보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근데 네 목숨보다 좋아요? 해가지고 정신나간 새끼야. 죄송합니다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의 얼굴 부르니까. 아닙니다. 형사님. 너른 새끼야.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.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. 형사님. 뭐? 진실? 야. 네가 기자냐? 에이.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. 형사님. 아씨. 말은 잘해요. 이씨.